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광주 서구갑 지역구에서 3선 도전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심판하고 민주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광주 동구 남굴 예비 후보는 스타트업 지원법 제정과 활력펀드 조성, 전용 주거단지 마련 등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종합육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광진 민주당 광주 서구울 예비 후보는 장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향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구 장애인복지관을 장애, 비장애예술인 어울림 창작촌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